자, 그 다음 본문 볼게요. Close to you. 너에게 가까이. Where is daddy? 아빠는 어디 있을까? My name is Jimmy. 나의 이름은 Jimmy입니다. I am in the 8th grade. 나는 8학년. 8th grade. 8학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학년생이다. 중학교 2학년이죠. 나의 sister, 누이, 호분 is in the 3rd grade. 3학년에 있습니다. My father is a banker and my mother is a teacher. 나의 아빠는 은행원이고 나의 어머니는 선생님입니다. We have a dog, Smiley. 우리는 개, Smiley를 가지고 있습니다. Sounds pretty normal, right? 상당히 일반적으로 들리지. 그렇지, right, 그렇지. Pretty, 이뿐이 아니라 상당히 normal, 일반적인. 일반적인 가족 같지. 그러나 Crazy thing happened last week. 자, 그러나 미친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럴 때 미친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황당한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다. My father usually comes home late from work. 아빠는 일반적으로 집에 오신다. Late, 늦게. 일로부터. Lately 들어가면 안 돼. Lately 들어가면 최근에. Late, 늦은 늦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아빠를 봅니다. 주말에 심지어 그때에도 그는, 아빠는 일반적으로 잠을 자거나 TV를 보십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엔 그가 집에 일찍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그러니까 저녁 식사, 밥 먹으러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녁 식사로는 좀 이른 시간에, 라는 얘기예요. At the table, 그 식탁에서 We are all doing our own thing. 우리는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홉은 음식을 주고 있었습니다. 스마일리에게 엄마, 나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텍스팅 하면 문자 보내다. 자, 근데 여기 텔링이 O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라고 목적격 보호에 이렇게 투부 정사가 오는 거야. 소우는 여기서 그렇게 그래서 그녀에게 이거 여동생이죠? 여동생에게 그렇게 하단 데 낯이 붙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과거 진행 시제를 쓴 거죠? 자, My father said 아빠는 말했습니다. Pass me the bread 자, 여기 4형식이에요. Pass, 건네다 간목에게 직목을 건네다 나에게 빵 좀 건네줘 Please는 그냥 외국 사람들 그냥 쉽게 그냥 하나 넣고 그러잖아요. 자, No one heard him 부정문 해석해야겠죠. 아무도 그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질문하다 말고 요청하다 Ask Can someone pass me the bread? 누군가 나에게 빵을 건네줄 수 있겠니? 라고 I heard him this time 이번에는 나는 아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I was too busy 나는 너무 바빴습니다. 나의 전화기로 My mother was yelling 엄마는 고함치다 고함치고 있었습니다. Don't feed smiley 스마일리에게 먹이를 주지마 홉은 여동생이었죠? 스마일리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스마일리는 점핑 업앤드 위아래로 점프하고 있었습니다. My father shouted 아빠가 예리랑 똑같은 거야 고함쳤습니다. Am I invisible? invisible 하면 눈에 안보이는 나는 눈에 안보여? Pass me the bread 나에게 빵을 건네줘 그때 그것이 발생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와우 아빠가 Disappear 사라지다 Like 뭐뭐처럼 마법처럼 아빠가 사라졌습니다. 아빠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We could hear him 우리는 그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빠를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물어봤습니다. Where are you? 어디 아빠는 어디 있어요? I'm right 이럴 때 Right은 바로 In front of 뭐뭐의 앞에죠? 나는 바로 너희들 앞에 비동사 있다 있어 라고 그는 아빠는 Reply 응답하다 응답했습니다. We couldn't do anything for him 우리는 아빠를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It was an awful night awful 끔찍한 밤 이었습니다.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 We went to the hospital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Ask the doctor to help us Ask 5형식 이에요 요청 하다 자 5형식 이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죠? 목적격 보호는 이렇게 투부 정사가 나오는 거고 의사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He has been have pp 현재 완료죠? 시제가 자 아빠는 since 뭐뭐 이래로 지난 밤 이래로 눈에 안 보이게 되었어요. 의사는 shook his head 그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나는 이전에 이것과 같은 like 전치사 뭐뭐와 같은 anything 어떤 것도 본 적이 없다. 현재 완료 have pp have pp 이거는 이제 경험 용법으로 쓰인 거고 앞쪽에 있었던 현재 완료는 계속 용법 지난밤부터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내버 들어가니까 경험이죠. 결코 뭐뭐한 적이 없다. 자 when we came home 우리가 집에 왔을 때 홉은 여동생이었지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그리워. 그녀는 그러니까 여동생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여동생에게 함께 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울었네. In a few moments 몇 분 후에 그러니까 잠시 후 We wore a sea of tears. 우리는 눈물의 바다 이었습니다. Come back Dad. 돌아오세요 아빠. I promise to pass you the bread everyday. 나는 매일 아빠에게 아빠에게 빵을 건네줄 것을 약속해요. Promise to pass 동사 이렇게 두가 연결 투부정사로 바로 연결되면 그냥 한 번에 해석하는 게 좋아요. 건네주길 약속하다. 아빠에게 빵을 건네주길 약속할게요. 라고 나는 울었습니다. 그때 Then 그때 It happened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My father appeared again. 아빠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그것은 아빠가 다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는 Hugged us 우리를 포옹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Thank you for all the attention. 모든 그 관심에 너희들에게 감사해. 나는 Promise to come home 집에 집에 더 일찍 오는 걸 약속할게. 그리고 A&B야 주말에는 너희와 노는 걸 약속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